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이거 공사활동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가잖아요. 되게 좋은 집으로 가서 마음이 좋았어요. 4년이 됐어요. 재미있고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 3마리 애견 미용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재능 기부도 하고 이게 없어진 상태까지 했다. 1마리 애견 미용 이런 걸 보고 싶었는데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좋아해요. 분명히 많이 생각하고 들고 얘들하고는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을 걸어다니는 게 구름이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 사탐이었는데 시방 가는 게 비행도 안 하고 그럴 때 와서 공사하니까 사람들은 유기관에서 인식이 좀 개선되고 정부 같은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처음 학생들이 동물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마음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인식을 바꾸자는 걸로 확실하게 확산이 됐어요. 사실 요즘 처음에는 입시다, 공부다 해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다고 해서요. 우리 거래처에 대한 정책이 됐고 우리 성매의 주민들한테 인식을 하고 싶어서 우리 성매의 주민들한테 인식을 하고 싶어서 아우, 네, 감사. 아우, 네, 감사.